오늘은 여러분께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그때 그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에게 메갈과 FM 리즘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악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죠. 메르스 갤러리가 DC인사이드에 등장한 시기는 2015년 5월 29일입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변곡점의 첫 스타트 사건이 바로 여성시대 지하철 무고 사건이죠. 메르스 갤러리가 탄생한 지 한 달 뒤 지하철 몰카 의심 신고 넣은 후기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당시 여성시대는 지금보다 거의 두 배는 더 강력했을 시절입니다. 여시들 안녕 오늘 내가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해. 나는 공공장소 성희롱 성추행 몰카 등등의 매우 예민한 여자야. 내가 예민하게 된 이유는 한겨울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늙은 남자가 날 보고 지하철에서 수음을 했기 때문이야. 라면서 한겨울에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지하철 한복판에서 저짓을 했다고 말하면서 허위사실로 시작되는 그녀의 이야기. 나는 오늘 전철을 탔어 근데 내가 타자마자 나를 쳐다보는 한 남자가 있더라. 내가 앉은 자리가 그 남자 반대편이었고 앉자마자 신나게 여시하는데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무흡하게 미소를 띄더라고. 그 남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주머니로 뭔가를 황급히 숨기더라 솔직히 이 정도면 몰래카메라 의심이 확실하잖아. 그때부터 숨이 가빠지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대로 넘어가기 너무 찜찜해서 코레일 지하철 문자로 신고를 했어. 지하철인데 앞에 앉은 어떤 남성분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뭔가를 하시더라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화들짝 놀라며. 뭔가 숨기는데 굉장히 의심스럽고 불쾌해서 신고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지하철 콜센터는 사법권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여자는 지하철 몰카 문제도 심각한데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면서 진상짓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다음 역에 영무원 아저씨가 대기하고 있었고 영무원 아저씨가 그 남자한테 내려서 한 가지 확인할게요 했는데 그 남자 끝까지 안 내리려 하더라. 정말 끝까지 안 나오길래 잘못한 거 없으면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자 해서 겨우 끌고 나왔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핸드폰 앨범 보여주세요 해도 계속 안 보여주고 자기는 안 찍었다 소리만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찔리는 거 없으면 빨리 보여주고 끝내라 요즘 초소형 몰카 안경 몰카 많던데 어떻게 믿냐 솔직히 안경 이런 거 다 찝찝하고 의심스럽더라고. 결국 앨범 확인했는데 내 사진은 없고 주머니에 지갑도 밖에 없더라. 영무원 아저씨가 애초에 의심받을 짓 하지 말라고 남자에게 경고주고 일 끝냈거든. 근데 중요한 게 나중에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전화와서 그 남자에게 사과는 했냐 말하더라. 제가 왜 사과해야 하죠 말하니까 철도관제센터에서는 그 사람의 시간을 뺏고 무고한 사람을 의심해서 도중에 내리게 했으니 사과해야 한다 말했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했고 먼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내가 사과할 이유 없다라고 말했지. 저는 수치심이 들어서 신고를 했고 당연히 그 사람이 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여시들 신고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글을 썼습니다. 경찰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신고하라고 말했어. 요즘 메르스 갤러리를 중심으로 화두가 된 몰카 근절 캠페인과 함께 봤으면 좋겠네. 여시들 모두 신고를 생활화하자 의심가는 행동 불쾌한 행동 다 신고하자. 나는 미친 글을 적어 올린 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이 글을 기점으로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그 어떤 증거 하나 없이 남성을 성무구하기 시작했고 그 눈빛과 웃음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된다. 그 사람 눈빛이 나에게 수치심을 줄 만큼 기분 나빴으니 사진을 찍지 않았어도 성추행이다. 나는 미친 소리로 공감하기 시작한 우리 한국 여자들.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나는 저 발언들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부터 여성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는 재미있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메르스 갤러리가 나온 이후로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여자는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을 성무구하고 경찰은 잘못한 거 없으면 나와서 이야기해라 앨범 보여라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만 늘어놓는 네파토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죠. 한국 여자들은 성범죄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시초가 되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드렸습니다. 남성분들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시켜먹는 짜장면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자라는 성별은 벼슬이다.